네, 제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2022년 올해 있었던, 지나주 토요일 날 있었던 지방특시험 선생님들 치르고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지나주 토요일 날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치루었던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이 해설 강의를 찾아서 듣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아마 올해, 내년 2023년도를 대비하는 선생님들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올해 공부를 어떻게 계획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의 이 강의의 청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아주 자세한 해설이라기보다는 전체 강의의 문제에서 무엇이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의 형식과 난이도가 결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2023년도에 교육학 공부 혹은 또 다른 전공 공부를 시작하실 때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올해 시험에 대한 난이도, 물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국가직 시험의 준하는 난이도거나 혹은 국가직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난이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보다는 이번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이 전반적으로 문항의 진술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평가는 나중에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선생님들과 해설 강의를 1번부터 20번까지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총평으로 해설 강의 전체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과 이번 6월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교육행정의 원리 그러니까 1번의 문제의 주제는 교육행정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교육행정의 원리는 법제적 측면의 원리도 있고 운영적 측면의 원리도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총 막너에서 4개의 지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문에서 원하는 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육행정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늘 변해 가야 된다는 것. 즉 교육행정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적응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아니고 이 1번이 원하는 건 정서의 원리기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선생님들이 아마 답안을 마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성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렇죠? 예컨대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학교의 책임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의 확립 같은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한다? 민주성의 원리가 적용된 교육행정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학교 내에서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스이스메이킹, 의사결정의 구조가 교장 혼자, 교가 혼자 단독적 결정이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특히 단위학교 내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미니, 또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형태의 원리를 우리는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민주성의 원리는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서는 답안이 아니지만 그 것과 관련 없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안정성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응성의 원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모든 교육활동은 상황과 무관하게 그 교육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담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교육행정의 원리가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의 원리와 적응성의 원리는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성의 원리의 반대 개념은 뭐였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성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측면, economics, 그러니까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의 원칙에서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주성의 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추도하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성의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균형성이 필요하다. 밸런스가 필요하죠. 또 적응성의 원리와 안정성의 원리도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밸런스, 균형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봤던 3번, 4번과의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3번의 전문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문성, 보장의 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죠? 교육활동은 여러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행위를, 특수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특수행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육행정의 과정 안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 교육이라는 행정 안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라는 어떤 교육활동,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즉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전문성 보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 혹은 교육의 행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응시 혹은 임용 자격과 응시 자격 조건 등을 법률상으로 까다롭게 우리가 조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행정에서 전문성 보장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바로 우리가 늘 교육행정을 시작할 때 교육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리했던 교육행정의 원리가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교육행정의 원리는 매년마다 늘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올해 선생님들, 2023년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교육행정의 원리를 우리 이 문제에서는 운영적인 측면과 법제적 측면을 구분해서 묻진 않았지만 문제를 좀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둘을 구분해서 얼마든지 교육행정의 원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선생님들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박스를 주었는데 2번 문제는 교육심략에서도 지능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3가지 지문을 통해서 이 3가지 지문이 어떤 지능이론의 유형을 가리키는 건지를 선생님들이 문항에서 선택지에서 찾아내면 되는데 지능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지능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이니까 전통적인 접근의 지능들은 지능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 지능은 전통적 지능이 아니라 대안적 지능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맥락, 즉 지능의 문화상대성을 가리킨다. 우리가 만약에 가드너의 자중지능이론을 지능의 문화상대적 상대성의 강조라고 머릿속에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첫 번째 문항을 통해서 뭘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능력으로 즉 지능을 뭐로 본다? 능력으로 본다. 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실제적인 능력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다 대안적 지능이고 그 중에서도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읽지 않아도 첫 번째 문항을 통해서도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지능은 예로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음악, 공간, 신체, 개인 내, 자연관찰, 또 운동, 음악, 여러 가지 지능 즉 모두 8가지의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Multiple Intelligence다. 뭐죠? 다중지능이론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 지문에서 다중지능을 가리키지만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중에 아주 중요한 교수학습에서 적용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세 번째 포인트죠. 학교장은 누구나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지능을 중심으로 아동이 가지는 강점지능을 통로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가드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업의 2차적 통로, 즉 Primary Roots가 아니라 Secondary Roots 그래서 두 번째 통로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통로는 뭘 가리킨다? 아동이 가지는 강점지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지문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개인차.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아동의 강점지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아동의 개인차를 아주 존중하고 고려하는 수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번에 문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PPT에는 문항을 넣지 않았는데 1번 문항의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여기서 우리가 이 문항을 통해서 뭘 아까 첫 번째 선생님들과 확인했냐면 전통적 지능이냐 대안적 지능이냐라고 구분했는데 전통적 지능은 지능의 문화적, 문화 맥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지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원화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1번 문항의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설은 전통적 지능에 속하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는 걸 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길포드의 지능구조모형, 길포드도 어디에 속하는 학자죠? 전통적 지능이론에 속해요. 당연히 아니겠죠. 답은 3번이고 4번의 캐롤, 우리가 알고 있는 캐롤은 학교학습 모형을 이야기했던 학자인데 이 캐롤은 지능위계 모형, 이 학자도 어디에 속한다? 전통적 지능에 속합니다. 우리가 캐롤의 지능위계 모형까지는 배우지는 않았는데 캐롤의 지능위계 모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위에 있는 길포드의 지능구조모형과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설을 합쳐놓은 모형이 캐롤의 지능위계 모형입니다. 또 지능위계 모형을 가장 강조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전통적 지능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누구죠? 커텔, 그렇죠. 유동적 지능과 그리고 결정적 지능을 언급했던 그 커텔의 지능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능위계 모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캐롤의 지능위계 모형도 어디에 속한다? 전통적 지능에 속한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에서 뭐가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1번, 2번, 4번은 다 전통적 지능에 속해요. 3번만 어디에 속한다? 대안적 지능에 속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문을 통해서 가두나의 자중지능 이론을 정확하게 추론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 지능과 대안적 지능을 구분하고 나면 문항에서는 대안적 지능에 속하는 게 뭐다? 3번의 다중적, 다중지능 이론. 그러니까 다른 가두너밖에 없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3번 문제를 우리가 풀 건데 3번 문제는 학교 조직의 특성에 관해서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학교 조직이 가지는 캐릭터 스틱이 뭔지 우리가 관료제 조직에서 그리고 학습 조직까지 우리가 쭉 정리했었고요. 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조직 논의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3번 문제에서는 학교 조직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 학교 조직의 특성에 따른 설명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거지만 구별을 주면 되겠죠.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항을 중심적 활동인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 그렇죠? 발휘되는 이완조직이다. 이완조직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만 형식적으로 주요 활동인 학급 내 활동이나 수업과 같은 가장 중요한 활동에 있어서는 교사의 뭐를 갖는다? 자율재량권을 갖고요. 혹은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완조직이다 라고 했을 때 이완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죠. 이완조직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 혹은 특정 중심 활동과 관련한 부서의 자주성 혹은 개별성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자주성이나 혹은 개별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형식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 내 조직이 전반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완조직이다. loosely coupled한 오가니세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조직에 관련해 설명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완조직에 대해서 우리 지방직 시험이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했다면 이완조직과 기본적으로 체제적 관점과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완조직은 기본적으로 체제적 관점에서 보면 개방체제와 대응합니다. 그래서 개방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조직에서 봤던 중요한 장점 중에 이완조직은 다양한 환경 변화, 학교 조직의 다양한 외부적 변화에 대한 국지적 대응이나 자유로운 대응이 좀 더 장점이 있다. 이런 강점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개방체제, 즉 학교 조직의 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개방체제로서의 학교 조직은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교 조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완조직은 개방체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조직의 관점에서 학교 조직은 개방체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험에서 이 개념을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좀 더 난이도를 높게 해서 출제를 한다면 이런 개방체제로서 이완조직 내에서 학교장 혹은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학교 조직은 개방체제로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이나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변화지향적인 변화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활동인 수업활동이나 학급내 활동에 있어서는 교사들에게 자율성, 그래서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상당 부분의 자율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해 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뭐를? 내적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이완조직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범위, 스펙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완조직에다 1번은 문항이 맞다로 볼 수 있고 이완조직 외에 다르게 표현했다도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문제 조직 혹은 전문제적 조직이라고 써도 다시 쓰겠습니다. 전문제적 조직이라고 썼어도 1번 문항은 맞을 수 있어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있어서는 만큼은 통제와 지시에 따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문항만 보면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이완조직의 특성에도 걸리지만 전문제 조직이다라고 해도 1번 문항은 맞습니다. 2번 문항으로 가면 통일된 직무수인 수준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 관료제 조직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조직의 특성은 관료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문항이 가지는 문제는 순수한 관료제적 조직이다. 그러니까 학교 조직은 순수한 관료제 조직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베버가 이 관료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마크스 베버라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마크스 베버가 순수한 관료제를 이상적으로 추구했지만 학교 조직 자체는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아주 순수한 관료제적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 조직위원회는 관료제적 성격과 무슨 조직이 전문제적 성격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호울이라는 학자가 관료제적 성격과 전문제적 성격의 결합을 통해서 학교 조직을 유형화했는데 호울은 관료제적 조직과 전문제적 조직의 이상적 결합을 무슨 형이라고 불렀어요? 베버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베버형이라고 불렀는데 이 베버형 안에도 순수한 관료제 조직이 아니라 전문제적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은 관료제적 성격과 전문제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주 그 자체가 퓨어한 관료제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되고요. 3번의 불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코엔과 마치와 같은 학자들이 올센과 같은 학자들이 제안했던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무질서한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질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에 맞게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번째, 느슨한 결합구조와 엄격한 결합구조 느슨한 결합구조를 보면 이 안에 뭐를 끄집어낼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엄격한 결합구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느슨한 결합구조와 엄격한 결합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조직이다.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 혹은 관료제와 전문적이 이중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학교 조직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과 3번과 4번은 학교 조직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2번에서 관료제 조직을 이야기한 건 맞지만 순수한 관료제 조직이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2번의 문항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문항은 2번 문항에서 문제가 있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로 선생님들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육사회학에 관한 문제고요. 교육사회학에는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이렇게 교육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상을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하는데 4번의 문제는 거시적 접근의 두 관점 즉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마르게 나란 것은 가나는 학교가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킨다고 본다. 즉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이 뭐다? 소셜라이제이션 그렇습니다. 맞죠? 사회화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역할과 기능, 순기능을 사회화로 보는 관점은 무슨 관점이죠?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장시킨 보고 학교는 능력주의에 따라 먼저 여러분 메리토크라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 보상이 정당화되는 걸 우리는 기능론적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기제는 바로 메리토크라시 능력 본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보상을 차별적으로 보상받는 걸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이 기능론적 관점이죠. 사회화도 중요하지만 기능론적 관점에서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도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 학생을 선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을 뭐라고 보는 거죠? 선발이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파슨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선발하고 교육 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세적소에 배치하는 기능 그래서 기능론에서 기능론에서 학교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항이 가문항이죠. 그래서 가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가와 정반대의 관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학교가 기존에 불평등한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의 역할은 불평등의 재생산. 이게 갈등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재생산합니다. 재생산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회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린 무슨 사회화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차별적 사회화 또 학교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분위기를 통해 기존의 계층구조를 정당화합니다. 교육의 분위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교육의 분위기 혹은 학교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적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 비판 철학자는 어떻게 교육 분위기를 어떻게 상류계층의 문화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학중상류계층의 문화를 교육과정에서 정상적이고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될 문화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입시키고 혹은 개입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상징폭력. 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 뭐죠?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중상류계층의 문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거 우리가 피에르 브루디에이의 문화적 불평등 재생산 이론에서 배웠는데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갈등돈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과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로저스, 칼 로저스라는 학자는 제가 좀 아쉽게도 저는 이제 3월부터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했고 지방직 대비 강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의 그 시간상 상담 이론을 선생님들에게 좀 전해드리지 못하고 강의를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측면으로 남아요. 지방직 시험에서 상담 이론에서 두 개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리마인딩을 보셨으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마인딩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두었는데 꼭 제 강의가 아니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마 이 정도의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칼 로저스는 말 그대로 제3의 심리학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간중심 상담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비지시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이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혹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상담 이론으로서 칼 로저스는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담의 태도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감적 이해 그리고 일치성 무조건적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체계적 둔감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혹은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이야기합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체계적 둔감법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온 개념으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가진 다양한 형태의 불안을 어떻게 한다? 작은 작은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불안에 둔감해질 수 있도록 상담의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지문 중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체계적 둔감법이 행동주의에 속한다고 알고 있었다면 인간주의 상담에서 체계적 둔감법은 행동주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간중심 상담 그렇죠? 그래서 정의적 접근의 상담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인간주의 상담은 정의적 접근의 상담이에요.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은 행동주의적 접근의 상담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적 접근의 상담에 1번이 맞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상담자의 특성으로 공감적 이해나 일치성이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1번을 아마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5번의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선생님들과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법입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이 박스 안에 두 가지 포인트 문항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내용을 통해서 학습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했던 우리 교육공학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는데 면대면 수업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통해 극복한다. 즉, 면대면 수업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은 단점인데 면대면 수업이 갖는 장점과 온라인 학습이 가지는 장점을 뭐 했다? 블렌디딩 했다, 블렌딩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대표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우리가 블렌디드 학습법,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했는데 혼합형 수업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1번 문항만 봐도 첫 번째 내용만 봐도 우리가 이게 블렌디드를 나타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간 접촉의 부재, 홀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기저하 등의 문제를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한다. 즉, 첫 번째는 면대면 수업이 가지는 단점을 온라인이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단점을 면대면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인간 접촉의 부재를 통해서 뭘 경험할까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뭘 경험하냐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해요. 그렇죠?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화면과 나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뭘 경험하냐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홀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동기저하, 왜냐하면 어떤 자극도, 어떤 강화도, 어떤 동기유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적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는 학습자에 상관없겠지만 홀로 온라인 학습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합니다. 면대면 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실제감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 얼굴을 보고 사회적 실제감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의 반대 개념은 사회적 실제감입니다. 그래서 면대면 수업은 사회적 실제감을 기본적으로 잘 보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단점, 장점, 면대면 수업이 가지는 장점, 단점을 골고루 문항 안에 잘 넣어두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블렌딩한 수업의 학습법이 뭐냐? 그래서 답은 블렌디드 학습법 이렇게 우리가 답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 없이 선생님들에게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건 거기 문항의 선택지에 첫 번째는 상황 학습이 나와요. 이 situated learning은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구성주의 접근의 학습법 중에 하나가 상황 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바일 러닝이죠. 기본적으로 온라인 러닝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모바일 러닝 우리가 n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팀 기반 학습입니다. 이것도 다 온라인 기반의 팀 기반의 학습. 그래서 팀 기반의 학습은 오프라인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한다? 협동 학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유위코어 테스트 러닝 즉 뉴러닝이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출제가 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선생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 교육과정은 2015, 2022도 언급했지만 원격 교육 즉 면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얼마나 잘 혼합할 것인지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가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학교에 실현할 수 있는 형태는 뭐예요? 블렌디드 학습 혹은 거꾸로 수업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 문항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없었다면 뭐가 될 수도 있다? 거꾸로 수업 같은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수업 플립트 러닝은 블렌디드 러닝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혹은 거꾸로 수업 같은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데 문항에는 선택지에는 블렌디드 러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블렌디드 러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필기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지우고 7번 문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사상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7번 문제는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문항은 그러니까 성인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학에 대한 비판을 하고 누가 중요하다? 아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항을 거꾸로 보면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즉 이 문항에서 우리가 뭐를 그집어낼 수 있어요? 아동 중심의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그집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바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장, 자크, 루소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크, 루소의 18세기 개몽주의 시대에 제안했던 루소의 사상 우리가 자연주의 교육사상 그래서 자연에 따르는 교육 소극적 교육 또 고상한 야만인 같은 걸로 3가지 키워드를 정리했었는데 그걸 나타내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교육관을 담은 에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교육사상은 다 어디에 있냐면 소설인 에밀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밀은 에밀이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을 통해서 에밀이라는 애는 누구냐면 루소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방문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같이 살면서 아이를 과외하는 과외 선생으로 소설의 주인공은 에밀인데 에밀 주인공인 에밀을 가르치는 사람은 루소 자신이에요. 그래서 에밀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연주의 교육에 따라서 에밀을 성장시키는지 일종의 성장소설인데 에밀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장소설인데 그 과정에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루소, 에밀, 자연주의 교육사상, 아동중심교육 18세기에 누구를 가르친다? 루소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문항에 루소가 나왔고 이번에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19세기 신인문주의에 주게서도 아동중심교육을 강조했던 누구예요? 개발주의 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페스탈로치입니다. 자 그러면 페스탈로치도 사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루소, 18세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의 아동중심교육을 강조했던 사람이 페스탈로짐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지만 7번의 문항을 루소로 가리기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존 두위입니다. 진보주의, 바로 재미있게도 8번의 문제가 다음 문제가 진보주의, 존 두위의 진보주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네 번째는 허친스입니다. 여러분 허친스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공부하셨던 선생님 중에 허친스를 기억하실 선생님이 계실 텐데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허친스예요. 그래서 허친스는 학습사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평생교육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교양, 인문교육 혹은 인문교양 교육을 통해서 학습사회 건설을 주행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허친스고요. 교육철학에서 보면 허친스는 항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항존주의 교육철학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허친스이고 또 평생교육에서는 인문교양 교육을 통한 학습사회 건설을 주행했던 사람이 허친스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 학자의 이름도 좀 기억해 주시고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친스도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학자입니다.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 진보주의 교육의 원리에 관한 문제를 물었어요. 진보주의 교육의 원리는 진보주의 교육의 철학 어떻게 물어도 진보주의 교육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미래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 생활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진보주의 교육은 지금 여기 현재 그래서 교육은 생활 그 자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활 중심 교육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래생활을 위한 준비라고 했던 당대의 교육 철학은 우리가 20세기 전기의 교육 철학 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항준주의 그리고 본질주의 같은 교육 철학은 공통점이 그렇죠. 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지 현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미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동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이 훨씬 더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교육은 삶 자체 성장 그 자체로 보는 관점이 진보주의인데 그래서 1번인 진보주의 교육을 잘 보여주죠. 2번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강조합니다. 학사의 관심과 흥미 이게 진보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죠. 3번째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강의에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런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과정 조직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교과의 심리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학 개론 시험에서 문항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면 갑자기 이번에 교과의 심리화를 강조한다 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즉 교과의 심리화란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기반으로 교과의 내용과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걸 우리는 진보주의 교육에서 교과의 심리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했지만 관심과 흥미는 진보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 교육을 교육적 이상으로 삼는다. 3번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번에 경험 진보주의의 핵심이죠. 경험에 의한 교육. 그래서 존두의의 교육원리에서 특히 존두의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진보주의의 기치가 뭐였죠 여러분. 캐치프레이즈가 learning by doing. 이 doing 대신에 존두의의 민주주의의 교육의 영어 원문에 보면 learning by doing 혹은 doing 대신에 learning by experiencing 경험. 그래서 경험주의 교육과정의 토대가 바로 진보주의 교육의 원리였죠. 그래서 경험에 의한 학습과 학습사의 참여. 학습사의 참여를 통해서 뭐를 강조해요 진보주의는. 그렇죠.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작년 국가지, 아 작년이 아니라 이번 4월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에도 뭐가 나왔어요? 존두의의 민주주의 교육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던 개념과 이론이 지방직 시험에서도 몇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설강의 혹은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오는 건 교육학 개론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진보주의 교육의 원리에 대한 옳지 않은 걸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어려울 때 선생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교육철학을 강의할 때 교육철학의 가장 큰 흐름 두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 정리했었냐면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과 그리고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을 선생님들에게 제가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교육사 교육철학을 큰 틀에서 보면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과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이 있는데 자연주의 교육의 흐름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17세기 우리가 연원을 소피스트의 교육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일단 소피스트 교육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소피스트에서 소피스트 교육 고대 교육이죠. 소피스트 교육에서 어디로 17세기 실학주의 교육으로 그리고 18세기 자연주의 교육 아동중심의 교육으로 19세기 신인문주의에서도 개발주의 교육으로 그리고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진보주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서양교육사에서 뭐라 부르냐면 자연주의 교육의 계보 우리가 계보라고 불러요. 지니얼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연계되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서양교육사에서는 자연주의 교육의 계보를 소피스트 교육에서부터 마지막 진보주의 교육에까지 이 흐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 있는 교육계 철학들은 다 뭐를 가진다? 공통점을 가져요. 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아동의 경험 아동중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 루소의 자연주의라는 개념을 따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자연주의 교육의 계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외에도 서양교육사에는 자연주의 말고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은 고대 교육에서 누구로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리스와 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리스 소크라테스가 먼저겠죠? 소플, 아 그렇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리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에서부터 어디로 인문주의 교육 16세기에 릴레상스에 의해 등장했던 신인문주의 교육 그리고 18세기 개몽주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세기 신인문주의 교육에서 인문주의 교육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20세기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20세기에 자유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자유교육론 혹은 교양, 인문, 교양, 교육의 강조로 이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양교육사에서 자유주의 교육의 개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을 쭉 보니까 만매하자면 뭐가 나와요? 자유교육도 인문, 교양, 교육.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교양과정, 리버럴 아츠라고 부르는 게 이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인간의 이성의 개발, 합리성의 개발, 혹은 교양의 개발이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흐름만 이해하고 있어도 진보주의 교육은 어디에 속한다? 자유주의 교육의 흐름에 속하고 3번 문항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뭐죠?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양 교육을 교육적 이상으로 삼는 거니까 진보주의 교육과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 낼 수 있겠죠. 이 두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양 교육을 교육적 이상으로 삼는 건 사실상 뭘 가리킨다? 3번 문항은 인문주의 교육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인문주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자유주의 교육, 자유주의 교육을 가리키는 개념이다라는 거 우리가 8번 문항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필기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우고 9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국가직 시험에서도 평생교육 제도 중에서도 학점 인정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지방직 시험에도 평생교육 제도가 출제될 수 있다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었죠.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평생교육 제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에 학습휴가제는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에게 유급휴가 혹은 무급의 학습휴가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학습휴가제인데 틀리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2번에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세번째는 학습계좌제입니다. 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계좌제를 뭐라 불러요? 우리 모든 국민의 학습종합 학습 혹은 학습종합기록부 혹은 종합학습기록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학습계좌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학점 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와 학습계좌제를 구분해야 돼요. 학점은행제와 학습계좌제는 어떤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구분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학점은행제는 뭐를?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학점은행제라고 부르고 학습계좌제는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습계좌제와 학습은행제는 1차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 있는데 큰 틀에서 학습계좌제와 학점은행제를 좀 구분해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독학학위제인데 1번, 2번, 3번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4번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왜 틀린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혹은 동등한 수준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에 동등한 수준이니까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한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격조건 독학학위제의 자격조건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인정받은 자에 한해서 학사학위 지득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나중에 이제 학위과정이 인정되는 네 단계에 거친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정리했었는데 그래서 독학학위제에서 좀 미묘하게 독학학위제의 자격조건에 대한 응시자격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통상은 평생교육제도 관련해서는 응시자격조건에 관련된 혹은 학위와 관련된 자격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년 국가직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어서 평생교육제도와 평생교육제도를 통한 학점인증, 그 다음 학위인정에 관한 부분들을 법률상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교육량의 조직원리예요. 지난 우리 교육 국가직 시험에도 교육과정 조직원리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 시험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학습 내용과 경험의 여러 요소는 그 깊이와 너비, 그렇죠? 깊이와 너비가 여기 중요한 건 깊이와 너비만 봐서는 이건 꼭 범위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계열성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복잡한 내용으로 친숙한 내용에서 친숙하지 않는 내용으로 즉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지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내용을 점차적으로 심화, 확대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으셨다면 쉽게 답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열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수학습의 기초에서 다음 내용으로 즉 모든 내용은 이전의 내용이 뭐에 해당한다? 이거에 대한 선행학습, 선수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열성은 사건의 역사적 발생의 순서대로 특히 우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추위, 역사적 사건의 시간적 추위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혹은 국사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사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한국사는 뭐에 따라서 진술되어 있다 조직이 계열성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적 추위에 따른 조직도 다 계열성에 해당합니다 또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 심화 확대되는 것도 다 계열성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은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이번에 지방직 시험 지난 토요일날 문제가 공개되자마자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당연히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 지방거버넌스, 지방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에 관련된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들만 다 출제가 되었어요 11번에 보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그 지방 거버넌스, 지방교육, 지방자치 거버넌스에서 특히 지방교육 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 누구죠? 교육감, 그리고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장 이 흐름 안에 있다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거버넌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전모의고사 때도 선생님들과 교육감이나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었어요 1번에 시도교육학위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그렇죠 여러분? 집행기관이죠? 이거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때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집행기관이에요 또 집행기관 앞에 뭐라고 더 붙일 수 있어요? 자세하게? 독임제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감은 지방교육에 있어서 뭐에? 가장 중요한 단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독임제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반대 개념은 뭐죠? 의결기관이죠 그러면 최종의결은 어디죠? 맞아요 지방의회입니다 그렇죠? 시도 지방의회 그렇죠? 시도 지방의회가 무슨 기관이다?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그래서 지방의회, 시도의회가 의결기관이라면 그거를 지방 자체의 실현과 집행을 하는 기관은 바로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가리킵니다 교육감은 그 자체로 독임제 집행기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번째는 교육과 학위에 관한 교육규칙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당연히 지방자치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 조례와 주칙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교육규칙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뭐? 관리 및 감독, 관장하는 사람이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역할을, 임무와 역할을 잘 정리해 두었고요 3번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각각 최소 1년 이상 갖춰야 된다 3번이 틀린 문항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쳐서 3년 혹은 각각 3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3년 혹은 합쳐서 3년 이상이 될 때 예전에 5년이었어요 5년을 조금 줄인 게 3년입니다 여기서 1년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비정당인,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 1년 미만인 비정당인으로서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라에 한해서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 후보자의 응시 자격, 조건에 관해서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교육감은 주민 통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교육감을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걸 뭐라 불러요? 교육감에 관한 주민 소환제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다? 소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교육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 소환을 했다면 주민 소환에 대한 모든 투표는 실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투표에 대한 관리를 해서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도록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소환제가 교육감과 관련해서 주민 통제의 원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자체의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이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교육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타당도를 물었어요 타당도에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타당도 유형이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 또 중과 관련 타당도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그리고 결과 타당도 그리고 구인 타당도 같은 걸 배웠는데 자 이 내용이 보면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와 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뭐죠 여러분? 그렇죠 prediction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피험자의 나타난 행동 특성을 어떤 특정 검사가 잘 예언해주고 미래 특성을 예측해 줄 수 있다면 이거 무슨 타당도로 부른다? 그렇죠 예언 타당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라 미래 예언 당연히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었겠죠 선발 채용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성검사나 선발시험 등에서 요구됩니다 선생님들이 구급 공무원을 위해서 시험을 칠 때 이 시험과 만약에 이 시험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이후에 실제 공직에서 역량을 더 잘 발휘하더라라고 한다면 이 시험에 대한 뭐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방직 국가시험에 예언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미래의 면시간 5년 혹은 10년 이후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타당도를 우리는 예언 타당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문에서는 예언 타당도 외에도 그렇죠 공인 타당도 또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타당도의 개념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의 문제는 정보처리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 정보처리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 1번, 2번, 3번, 4번은 선생님들이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답안을 끄집어내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항이 13번 문항이에요 13번 문항 첫 번째 보면 감각 기억은 인지 과정에 대한 자각과 통제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각과 통제입니다 감각 기억은 감각 등록기이기 때문에 등록기의 과정은 자각과 통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자각과 통제로 자신의 사고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건 감각 기억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타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연, 관련인 내용을 공통 범주나 유형으로 묶는 것 시연은 특정 정보를 뭐 하는 거죠 여러 번 되풀이 반복하는 걸 시연이라 불러요 그 시연 중에서도 정교용 시연, 또 집중 시연, 유지 시연, 우리가 분산 시연 이렇게 우리가 유형을 정리했었는데 관리의 내용을 공통 범주나 유형으로 묶는 과정 오늘은 시연이라 부르지 않고 부호화 중에서도 조식화라 부릅니다 혹은 청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식화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2번 문항도 틀렸어요 3번 문항이 정교화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저장된 지식에 연결하고 즉 새로운 정보를 저장된 지식에 연결한다고 하니까 저장된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저장을 해요 우리 정보처리 인원에서는 뭐죠?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고요 또 어디에 저장해요? 장기 기억에 저장합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저장된 지식이라고 부르면 통상 뭘 가리킨다? 장기 기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저장된 지식은 이미 기억된 즉 이미 학습된 내용이고 이미 학습된 선행학습과 새로운 정보를 뭐한다? 연결하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교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아요 4번의 조직화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과정이다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과정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조직화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심상화, 심상화 그렇죠? 이중기억 심상화 혹은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하는 과정 이 과정은 심상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 중에서도 정보처리 감각 등감각북독기 장기기억, 장기기억이 어떤 역할과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답을 쓸 수 있고 또 시연의 과정 혹은 특히 부호화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직화나 정교화, 심상화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이중적 기억 모형 같은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13번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와 선행학습의 내용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교수학습이론을 물었어요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알맞게 보석이나 통화 제가 선생님들에게 오스벨의 유희미 학습이론으로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보석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스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벨이 교수학습이론에서 특히 체제적 접근의 교수학습이론에서 보석이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쓰는 사람이 오스벨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답을 오스벨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끄집어 냈었을 거로 봅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선행조직자라고 불렀죠 선행조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무적이고 상세한 지식을 제시한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진적 분화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행조직자를 이야기하는 오스벨의 유희미 학습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원리가 선행조직자의 원리와 점진적 분화의 원리예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뭘 가리킨다? 선행학습의 강조를 통한 유희미 학습을 강조하는 오스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스벨 외에 누가 나오는지 잠깐만 들여다보면 오스벨 외에 누가 나왔어요? 아 보니까 블룸의 완전학습이론이 나왔습니다 블룸의 완전학습이론은 95%의 학생들이 90% 이상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우리가 완전학습이라고 불렀죠 스킨의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말 그대로 조작적 조건화를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 콜린스의 인적 도제 학습이론은 우리가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비고치키의 GPD 개념 또 스케폴딩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인적 도제이론 즉 전문가의 수행을 초보자가 보고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문제 해결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적 도제이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제가 교육행정에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육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먼저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교육의 거버넌스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였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상의 분쟁은 상위법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셨다면 15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설명인데 이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 공무원의 혹은 교원의 중립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본법이나 헌법 31조가 말하는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동조합이니까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교원들이에요 직접적인 티칭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원 교육 공무원 안에서도 교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교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초중학교 그 다음 특수학교까지 우리가 다 교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는 대학 교원들 그렇죠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는 제외입니다 대학 교수는 제외에요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는 교원들은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교육의 중립성에 세 번째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왜 4번이 1번 2번 3번이 맞기 때문에 4번을 우리가 마킹할 수 있지만 4번이 틀린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아무리 여기서 학교 운영에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 거버넌스에서 가장 하위 거버넌스에 속해요 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은 누가 어떤 법체계가 가장 상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의 기본법인 가장 상위법이 교육의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학교위원회가 거스를 수 있다 없다 동의하더라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운영위에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자체도 심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의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에 걸린다? 상위법인 교육의 중립성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번의 다음에 설명하는 상담은 앨리스가 상처입니다 앨리스 하면 누가? REBT 머릿속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상담 과정은 우리가 ABCDE 기법이라고 부르는 데 너무 잘 알고요 자신의 자신, 타인, 세상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자신, 타인, 세상 여기서 세상을 우리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지주의 접근의 상담 이론에서 앨리스도 그렇지만 베액이라는 학자 우리가 배웠던 제가 강의에서는 하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인지치료를 언급했던 베액이라는 학자나 앨리스 같은 학자도 우리가 인지주의적 접근의 상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삼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Cognitive Triad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지삼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세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혹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지삼재라고 부릅니다 특히 인지삼재를 강조했던 사람은 베액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자신도 부정하고요 미래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고 환경도 부정해버려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비현실적 기대 혹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라 부르는데 이걸 현실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개념을 엘리스의 REB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번의 REBT를 선생님들이 아마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은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틀어서 우리 이번 지방직 시험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17번 문항이에요 저한테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7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혹은 특히 구성주의에 대한 또 협동학습에 대한 특히 구성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선생님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17번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문제를 보면 문제중심 학습은 문제의 성격이 불명한 비구조적 문제를 줄을 걸까요? 문제중심 학습 PBL 수업은 대표적인 구성주의적 접근의 교수학습 이론인데 구성주의 접근의 교수학습 이론의 핵심은 뭐죠? 비구조화된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객관주의적 접근 즉 체제적 접근의 교수학습 이론의 핵심은 구조화된 문제가 핵심이 아주 중요하다면 구성주의적 접근의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은 비구조화된 문제를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문항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죠 문제의 성격이 불명한 비구조적 문제를 교사가 사전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하게 비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강조하는 형태의 구조적 구성주의 접근의 교수학습 이론 중에 제가 강의 때 이야기했던 엄치나 가장 중요한 구성주의 접근의 이론이 PBL 수업인데 그래서 학습할수록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사는 사전에 이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비구조화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문항이 미묘하게 문제의 중심의 학습을 비구조화된 문제를 가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뿐만 아니라 문제의 PBL 수에서 문제의 성격 특성을 이해했던 선생님들은 1번 문항을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겠죠 17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의 토이법은 학사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구성원의 자발성, 창의성, 미지에 대한 인의심을 요구하는 무리 없는 문장이었고요 세 번째 직소 모형은 협동학습 모형의 하나로 모집단 그리고 전문가 집단 하면 무조건 무슨 모형이었어요? 직소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이야기하는 협동학습의 유일한 모형은 직소 모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 설명 중에 모집단과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직소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직소 모형 중에서도 1, 2, 3를 STAD 모형의 집단 보상을 하는지 또 시험을 위한 평가 유예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따라서 직소 2 아니면 직소 3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발견 학습인데 교사가 디스커브리어 러닝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브루너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안했던 교사 학습 전략이 발견 학습인데 교사는 학습자가 발견 과정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즉 학사의 자발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발견 학습이죠 학사는 가설 검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가 됩니다 발견 학습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번의 문제에서 틀렸던 문항은 문제 중심 학습에서 문제는 비구조화 될수록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PBL 수업의 핵심인데 그 문제를 잠깐 뒤집어 두었어요 17번의 문제는 1번이 됩니다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은 20세기 후기 철학인 실전주의 교육 철학인데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많이 깊이 깊게 다루었었죠 대표적인 학자로 부보와 볼루노 만 다루었는데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보와 볼루노 혹은 볼로우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 맞고요 또 불안 초조 위기 각성 모험은 다 실전주의의 개념입니다 1번의 나노의 진정한 만남 이런 마틴 부버의 나노의 진정한 만남을 무슨 만남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니까 뭐죠? 인간의 자아를 본래 자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자아 인간의 원래 가지는 개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그래서 인간의 자아나 개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개인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전주의 교육은 대표적인 개인주의 교육의 흐름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의 철학 중에 하나가 실전주의 교육인데 4번의 의도적인 사전계획과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실전주의와 관계없이 뭘 가르켜요? 본질주의 교육 혹은 항존주의 교육이거나 혹은 객관주의 교육을 가리키는 그래서 실전주의 교육은 의도적인 사전계획과 지속적인 훈련을 오히려 더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교육이 실전주의예요 실전주의는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뭘 강조해요? 자율성 그렇죠? 그리고 뭘 강조해요? 학습자의 학습권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계획이나 지속적인 훈련은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학습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8번의 답은 4번이다 실전주의 교육 철학이 출제되었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다루었었고 실제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출제되는 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인데 1번에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 배분된다 이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목적이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에 지방자치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19번에 2번 문항을 보면서 막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항상 용어와 선생님들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이런 문항들에서 선생님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2번 문항은 맞다 틀리다? 옳지 않은 것 중에 2번이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인 거 하니 지방자치교육비 특별회계인데 용어 설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어요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일반회계로 처리합니다 일반회계란 우리가 일반회사나 조직회사는 모든 회계방식 즉 돈이 들어오고 수입과 지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입과 세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장부를 정리해요 일반회계의 원칙인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은 일반회계 관점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특별회계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은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거나 정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우리가 지방재정이라고 불러요 지방재정 그러면 지방재정 안에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안에 여러 영역 중에 교육의 영역이 있고 이 교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방재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 안에 여러 영역의 돈이 있잖아요 재정을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데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돈을 배부할 때 그 교육에 관한 지방재정을 뭐라 부르냐면 교육비 특별회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는 뭘 가리킨다? 지방, 아 그러면 정리해보면 뭘 가리켜요? 지방교육재정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저 문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재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저렇게 좀 어렵게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항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재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의 재원에 지방교육재정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숭악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지방교육재정 중에 지방교육재정교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재원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금을 받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된다?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재원에 포함된다 그것도 어떻게 포함된다? 많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재원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금입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린 문항이에요 아쉽지만 3번에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금법에 따라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회계약 용어예요 계산한다는 말은 우리가 국가에서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짜잖아요 국가예산에 뭐를 넣어라? 지방교육재정교금의 몫을 계산해서 넣어라 계산이란 말은 계산해서 포함시킨다는 말의 회계약의 용어예요 그런데 계산이란 말을 반대로 쓰면 상계라는 말을 써요 상계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우리 교육학개론의 문항을 보면 약간 좀 딱히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들에게 용어상 헷갈리와 혼동을 줘서 틀리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닌데 만약에 국가예산에 상계해야 한다면 이 문장은 틀리게 돼요 계산이란 말은 맞는데 만약에 상계라고 말을 하면 틀려요 상계는 뭐냐면 대차 대조표상에 수, 수, 니과 어떤 특정 재정과 특정 재정이 있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한다? 서로 맞바꾸거나 서로 대응시키는 개념이 상계라는 회계약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계산이 아니라 상계라는 말이 있으면 국가예산과 지방교육 재정 경험을 뭐하는 거죠? 서로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서로 쌤쌤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쌤쌤이에요 상계를 쉽게 이야기하면 쌤쌤이에요 예컨대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고 여기서 플러스가 나는데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계처리라고 회계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혹은 여기서 여기서 쌤쌤이 하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났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플러스가 났으니 야 똑같이 쌤쌤이 하자 이게 바로 회계약에서 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표현과 상계라는 말은 완전히 서로 별개의 용어라는 것 기억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방교육재정위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크게 보통 교부금과 그리고 특별 교부금으로 나눕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중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국세 총액의 20% 만분의 2.027이기 때문에 100분율로 나타내면 20.27%에 해당해요 정확하게 하지만 그냥 크게 보면 내국세 총액의 20% 중에서도 교통교육교부금은 100분의 96% 6을 보통 교부금으로 가져가고 특별교부금은 그중에서도 100분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어떤 지방에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여러가지 특별사업이 생겼을 현안이 생겼을 때 그중에 특별하게 교부하는 돈으로 따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가장 큰 틀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됐고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등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육평등의 관점은 교육기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 과정의 평등이라고 불렀죠 교육 결과의 평등, 즉 보상적 평등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지 취약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같은 학교를 갔지만 학교마다 뭐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고교평준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교평준화가 교육평등의 조건의 평등에 해당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시설이나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의 관계와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교육평등이 실현된다 그래서 2번은 교육평등관 중에 20번의 문제는 교육평등관을 물었죠 관점은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과정의 평등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 좀 더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게 콜맨 보고사가 출발한 게 교육조건의 평등이었고 실제 이것 때문에 학교 간의 차이가 뭐를 만들어낸다? 학업 격차, 교육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봤는데 실제 콜맨이 실험을 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등이 나는 게 아니라 아동이 가지는 가정 배경이 아동이 가지는 가정 배경이 다시 쓰겠습니다 아동의 가정 배경이 학력 격차, 교육의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더라라는 걸 학교의 교육과정의 조건의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던 콜맨 보고서, 그렇죠? 콜맨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것들이 확인될 수 있었어요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20번 문제로 교육의 평등관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2022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진다면 선생님들에게 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해설 강의의 독자 선생님들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시험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시험을 잘 치셨던 못 치셨던 올해 2023년 내년 대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아마도 올해 국가직 시험에 뭐가 나왔지? 또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에 뭐가 나왔지라고 궁금했던 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의 이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이기에 아마 올해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론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해서 가장 큰 흐름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이론과 개념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은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문항 난이도의 지수로 따지면 문항 지수도가 높은 비교적 다소 쉬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난이도를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1번과 20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충 문항 난이도가 65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문항당 만약에 100명이 지원했다면 최소 65명에서 70명 정도 선생님들은 답안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 비교적 낮은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총평해 볼 수 있고요 통상은 우리가 국가직 시험에서도 봤던 것처럼 교육학의 영역에서 우리를 가장 좀 곤욕스럽게 만들거나 좀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버리게 만드는 문항이 교육관계법인데 이번에 나왔던 지방지기 교육관계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문항에서도 딱히 어렵게 문항을 꼬거나 좀 더 어렵게 문항을 진술하지 않고 명확하고 명징하게 틀린 것과 아닌 것들을 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데서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육평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항에는 한 두 개 정도를 명확하게 만들어두고 두 개를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오답지의 매력도 즉 교란을 많이 시키는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을 제가 문항을 들여다보면 오답지의 매력도 측면에서도 별로 좋은 문항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명확한 답이고요 하나가 명확하게 오답인 걸로 정확한 문항을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문항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총평을 덧붙이자면 이번에 또 선생님들에게 교육학 시험의 개론에서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 영역이 한국 교육사인데 재미있게도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한국 교육사가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교육통계나 연구는 최근에 국가시험에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제가 이번에 교육통계 연구는 아예 강의도 하지 않았긴 했는데 어쨌든 정규 강의가 시작될 때는 통계와 연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통계 연구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한국 교육사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교육사 교육 철학에서도 교육 행정까지 관계법까지 골고루 한 두 문제씩 다 출제가 상담 이론까지 다 포함해서 다 출제가 되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문항에서 다루었던 개념과 이론들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이론을 다루었다 그것도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문항을 구성했다는 측면에서 지방직 시험은 이번에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에게 좀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고 최종 커트라인이 만들어지고 합격 불합격의 유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내년 2023년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해설 강의가 어떻게 교육학 개론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2023년도 교육학 개론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모든 시험은 가장 중요한 베이직 그러니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이론들이 다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개념과 이론에 대한 충분한 특징 또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문항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문항을 훨씬 더 빨리 해결해낼 수 있는 영향을 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 개론을 오래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교육학 개론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했거나 교육학을 처음으로 배우는 선생님들이 가지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어려움들을 좀 떨쳐내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학 개론이 실제 우리 시험에서 다른 전공에 비해서 시간을 들이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간에 새로운 영역이라는 건 우리에게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교육학이기 때문에 어렵기보다는 새롭기 때문에 어렵고 낯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라는 과정이 낯선 것들을 머리에 이고 또 그걸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2023년도 교육학 공무원심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해설 강의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중에 혹시 올해 교육학 강의에 관련해서 또 교육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성실하게 선생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치셨던 선생님들 중에 해설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시험을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 올해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또 이 해설 강의가 교육학에 대한 모종의 기대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언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뵐지 모르겠지만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내년 시험에 모두 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응원하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 afforded 도와break 고 solic단 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